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초기에 작업자들은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는데요. 불이 잡히지 않고 다른 배터리로 옮겨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런 금속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소화기는 무용지물이라는데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배터리에서 불꽃이 솟구치자 작업자는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최초 폭발로부터 29초가 지난 시점입니다. 불길이 사그라지는 듯 보이는 것도 잠시. 더 큰 폭발과 함께 실내는 연기로 가득찹니다. 해당 소화기는 ABC 분말 소화기라고 불리는 일반 소화기였습니다. 이번과 같은 금속 화재는 1000도 안팎의 높은 열을 내뿜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의 소화 약재로는 역부족입니다. 금속 화재 발생했을 때는 발열이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도 냉각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진압이 잘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분의 반응에 폭발하는 금속인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일반 소화기가 배치된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금속 화재 소화기를 따로 분류하지도 설치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화기구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일반 화재와 유류 화재, 전기 화재, 주방 화재 등 4가지 분류만 있을 뿐입니다. 또 금속 화재 소화기라 해도 불을 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소화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금속 화재 소화기도 불을 끄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소화보단 확산을 막는 의미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리튬과 같은 금속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 약재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속 화재는 한 번 나면 끄기 어려운 만큼 화재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